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전에는 근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근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빗박과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대해서 함께 나눴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바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안의 거함으로 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죠?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부족함, 거룩한 삶과는 너무나도 별개로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을 보면 여전히 구별된다고 말하지만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죄와의 싸움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고 있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실망과 낙심으로 다가와서 나는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안 되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나는 여전히 안 되는데, 여전히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11절,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채 이리저리 거루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선포하였죠.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탕하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죄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또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9절과 10절에 선포합니다. 9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극유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단순히 선해지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그리스도인 성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침체 가운데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할 때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가 붙들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하죠? 자꾸만 내 자신만 바라봐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요. 여전히 넘어지고 안 되고 침체 가운데 넘어져 있는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사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론 산도의 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 어떠한 특심,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산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어둔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둔 가운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도 핍박과 환란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시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나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한 성교사님이 중국에서 성교를 시작할 때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유생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 번역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이 성교사님이 궁금했어요. 이 유생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중국 이 유생 이 선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기독교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교사님이 너무나도 당황해서 내가 바로 그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신부 성도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중국 이 선비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말했다고 말해요. 나는 그동안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는데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이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던 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하면서 아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초조해한 적도 많았습니다. 기쁨과 충만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중국 이 선비 분에게 사죄를 구하고 그 즉시로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그러한 자로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또한 일터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재차 당부해요. 1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자윤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윤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윤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만 봐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면 아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예수님 만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일터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만의 거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위기가 찾아왔나요? 코로나 확진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나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그리스인으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들리는 많은 그러한 소리 소문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행을 많이 하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도로서 그리스인으로서 부르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할 때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열심, 능력,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되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 안에 거하니깐 그 은혜에 감격하니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떠한 핍박과 손가락질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 변화된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안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송부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당한 일 가운데 크게 손해받고 내가 희생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선의로 남을 도운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대갚아질 때 그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건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상 이 일들을 막상 당하고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일이지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암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모욕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뀜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미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야 당연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받은 내면의 상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당하게 당한 일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안에 과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갈 길이 어딘지 모른 채 방황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보여지는 상황에 반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이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전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이한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빛대식 그 전체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라고 말한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한 이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이한 통로로 한국교회를 하나님 많은 성도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통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기이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힘겹다고 말한 이때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선포되어져야 할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의 기임한 빛이 들어가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이미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그 기이한 빛을 절여 보낼 수 있는 하나님 기이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저리 주님의 기이한 빛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 그 깊은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5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자 대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이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러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스님 목자 대신 그 스님을 바라 하나님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새벽 분명하게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짐으로 목자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이한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의대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자막 한숨을 포함DA